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 입니다 어 저번에 영상에 그 올렸던 뉴질랜드 앵초 그 학명으로는 스트랩토카르푸스 그걸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이걸 영상을 올려 봅니다 제가 자세하게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하원에서는 이걸 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는 경남 시골이라서 볼 수가 없는지 도시대는 하원에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역이 어디시냐 물으면 거의 다 이제 그 도시고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데다 하원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올려 봅니다 음 자세히 검색창에 검색해서 사시라고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 보통 지금 그 유튜브를 보시고 언제 하시는 분들이 좀 면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 자세 분들한테 사달라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은 또 이런 걸 사는 게 또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는지 어 컴퓨터를 할 줄 모르고 그 한다고 해도 그냥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는 거 말지 그걸 구입하는 거는 모른다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올려 줄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그 사람이 상업적으로 전화번호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 사이트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고민하다가 제 전화번호를 올려 놓을 테니까 전화를 하셔서 전화가 전화를 하시면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은 전화 온 분들은 알려드렸고 댓글에는 그냥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전화번호를 제 댓글 고정란에다가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문자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화가 오면 장갑을 끼었는데 일하다가 벗었다가 끼었다가 그러니까 꼭 전화로 문의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문자로 주시면 내가 문자로 그냥 저녁에 일괄적으로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키우고 싶어서 일반인은 그 살려고만 먹는다면 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좀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이거 그 이름이 오리엔탈 아트 오리엔탈 아트 이것도 이쁘죠 얘하고 색깔이 다른 얘가 글로리아 글로리아 이정도 하고 또 이쁘다면은 이 하얀색도 이쁘죠 하얀색 베이비 이글렛 얼마 주고 샀는지 저도 가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또 분홍 하얀 분홍이 있고 이게 이게 이제 가격이 제일 비싸요 이게 비쌉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에 가니까 이 찐보라 이걸 3만원 달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주고 아무리 그래도 3만원까지 주고 사겠습니까 그죠? 그래서 이것도 구윈 이 가격도 얘들 가격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그 삽목도 잘 때 오면서 이분들이 삽목을 한다고 이 펄 그 굵은 부분은 긴 부분은 보내면서 이제 다칠까봐 그런지 삽목한다 그런지 다 잘라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할 때는 이 펄 살려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또 간청을 하면 그렇게 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이름이 로티 얘는 구윈 얘는 글로리아 얘는 할리킨 얘는 데이지 두드레 이 하얀색은 베이비 이글렛 이거는 이제 오리엔탈 아트 이렇게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그냥 보고 즐기려고 구입하면 한두 가지 사면 되는데 저는 또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것뿐만 아예 살려고 마음먹으면 매 여러 수십 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색깔 틀리고 좀 다른 면이 있는 애들 그렇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뿌리나눔을 해서 심었다는 애들도 한 아이도 안 가고 다 살았습니다 살았고 적응을 잘하고 밭흙 산흙이라 산흙을 파었다고 자연훼손한다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산흙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밭흙이라고 하겠습니다 밭흙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그 흙 배합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이도 안 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